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국내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연꽃마을이 새 법인사옥을 마련하고 제도약을 다짐합니다.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스님은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나 오늘 19일 오전 10시 용인 연꽃마을에서 법인사옥 중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이선재 사장은 BBS와 같은 해 설립된 연꽃마을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사회를 더욱 환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연꽃마을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30주년 기념법회와 학술대회 등을 미루고 법인사옥 중공식과 덕산공원 봉원식 등을 간소하게 가질 예정입니다.